3단계 2단계 2단계 네, 피지크 4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객석에서 왼쪽부터 한 루키 그리고 중앙이 미들 그리고 왼쪽이 시니어 사전을 계십니다. 시작합니다 신수 전면 라인업 신수 턴 라이트 신수 턴백 신수 타wn 신수 하이스 신수 지훈 신수 첨면 라인업 도 ceux 세 분의 선수님들 마지막 포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포즈넘 네 실수 포즈넘 차렷 견뎌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대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투짓기 완료되면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란프리 선수에게는 배월원 그리고 테이크 폼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호명되는 선수님 무대 옆쪽으로 퇴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네 3위 18번 선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루키 최근 1위 선수님이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두 분은 앞쪽 흰색 표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석에서 왼쪽이 61번 김호연 선수님 그리고 오른쪽이 44번 송정남 선수님 2022 무사평택 피지크에이지 그랑프리 선수 후명합니다 선수 번호 61번 김호연 선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피지크에이지 미들에서 그랑프리 선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윳빛깔 한재영 네 우리 우윳빛깔 한재영 네 우리 우윳빛깔 한재영 심사연님께서 시상에 도와주시겠고요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보고 찍습니다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61번 김호연 선수님 그럼 우리 다시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